선생님 저번에 제가 진짜 불쑥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오늘 또 그때 못다한 얘기 또 할 예정이에요. 오늘도 친절하게 해 주실 거죠? 예 그럼요. 이번 시간은 앙지언니의 아시나용 시간인데요. 저번 영상에 댓글로 올라왔더라고요. 그런 경우 또 특징적으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 분들이 많이 와요. 사실 병원에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. 적어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야 오시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혈관은 정확하게 온도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. 혈관이 온도에 대해서 늘어나서 방이 좀 똑똑해졌어요. 늘어나서 제가 인터뷰 오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왔어요. 40대 후반 남성분인데 보니까 딱 눈으로 봤을 때는 하지정맥류인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절임에 통증이 있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진단이 나왔더라고요. 결과가 잠복성 하지정맥류란 어떤 건가요? 보통 여러분들이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하시는 게 류 자라는 게 혹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혹처럼 불룩불룩 튀어나온 그런 걸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안에 사실은 원인정맥의 역류가 더 중요하거든요. 겉으로 튀어나온 혹 같은 건 없지만 검사상 역류가 보일 때 그걸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하죠. 그 잠복성 하지정맥류에 대해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혈관이 겉으로 돌출되는 사람과 겉으로 돌출되지 않은 잠복성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? 역류가 있어가지고 가지 쪽으로 돌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. 아 그래서 시간의 차이죠. 나오기 전이구나. 사실은 나오기 전이 더 심합니다. 불룩 튀어나오면 이제 압력이 좀 그리로 튀어나온 부분을 통해서 압력이 떨어지니까 통증이라는 게 결국은 압력에 의해서 그 감각 신경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. 뭐 동특이 전이 제일 어둡듯이 마찬가지로 콧대가 제일 더 통증을 많이 호소하죠. 오히려 불룩불룩 튀어나온 분들은 별로 아프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. 이미 난 나왔어. 뭐 약간 끝났어.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. 지금 나왔으면 통증이 없으면 그냥 그 상태로 있어도... 아 근데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이 5배가 되고 푹 파이는 괴양도 생길 수가 있고 변색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오히려 늦습니다. 빨리 치료해야죠. 오히려 그 튀어나오기 전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일단 모든 병은 초기에 다 잡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? 그다음 질문 잠복성 하지정맥류 왠지 병명이 잠복성이 들어가니까 조금 무서운데 느낌은 실제로 어떨까요? 이제 하지정맥류는 이제 조기에 치료를 잘하면은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자분이 한 번 또 이렇게 잠복성이란 말에 의문을 표시하던데 잠복성이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. 잠복성 결핵도 위험하듯이 잠복성이란 게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. 그렇다고 이렇게 무서운 병도 아니니까 무슨 뭐 암이라든지 그런 병에 비해서는 그냥 가벼운 병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진단받으시고 가볍게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. 그 잠복성 하지정맥류의 뭐 특별한 증상 같은 거 있을까요? 제일 대표적인 게 동증이겠죠. 잠을 못 잘 정도로 다리가 붓고 쥐 내리고 다리가 열감 있거나 가렵거나 굉장히 많습니다. 다리가 시리다는 분도 있고요. 뭔가 다리가 불편하면은 이거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. 의심하면 바로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동증약과를 꼭 가야 되는 거예요? 보통은 되게 이제 다리가 무겁거나 불편하면은 되게 정액과나 동증약과를 가겠죠. 이제 거기에서 치료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맥류를 의심을 해야 되고요. 요즘은 다른 과 선생님들도 그걸 많이 이제 인지가 돼가지고 많이 보내주십니다. 저는. 그러니까 약간 뭐 아픈데 통증과 의과를 갔어요. 근데 근육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. 정형외과를 갔어. 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난 다리가 너무 잠이 못 잘 정도로 저리고 아픈 거예요. 그럴 때는 일단 흉부외과를 생각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 아주 정확한 멘트입니다. 왜 이렇게 똑똑해 보이시죠? 아 제가 좀 생각보다 똑똑해요. 그 제가 좀 환자분 영상 보면서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자기가 원래 발냄새가 안 났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번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좀 냄새가 난다고 하시던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변화죠 변화. 이게 이제 발냄새라는 게 결국은 남성한 어떤 젊은 사람들이 발냄새 많이 나잖아요. 정맥순환이 잘 되니까 심진 대사가 잘 돼가지고 땀도 좀 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무슨 균이 서식해서 나는 게 발냄새인데 고사담화라고 좋은 현상에 생기는 부작용을 할 수 있는데 발냄새 자체가 병원은 아니죠. 젊고 건강한 체육인들한테 또 발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?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발냄새가 나중에 개선되겠죠? 잘 씻으시면? 아 그거는 이제 또 그거는 또 제 전공이 아니라서 발냄새 전공은 또 누가 원인을 해야 될까? 그건 좀 애매하네요. 어쨌든 뭐 왕성한 세포활동으로 인한 발냄새니까 건강해지셨다는 의미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. 저는 족부전문의도 아 그거는 좀 이게 또 의학의 하나의 틈새네요. 제가 또 원장님에게 또 그걸 드렸네요. 좋은 질문입니다. 그런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나요? 그런 건 제가 처음 들었어요. 근데 안 씻으신 거 아니에요? 그 분은 흘러가 나라! 흘러가 나라! 그 잠복성 하지정맥류 환자 중에서 원인을 막아주니까 밑에는 자연적으로 같이 없어지더라고요. 훨씬 더 결과가 오히려 좋더라고요.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65세대는 이제 아주머니인데 그 분이 한 7년 동안 무릎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. 뜸까지 떠가지고 감염 돼가지고 이 양 무릎이 완전히 그냥 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치료가 됐구나. 그렇죠 사실 뜸 그 화상을 입혀가지고 감염 되는 건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옛날에 그 1800년대 크림 전쟁이라고 있어요. 그때는 피가 나올 때 이런 기름을 부어가지고 지혈을 했어요. 그 환자분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? 상처 요만한 게 아물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. 그걸 수술하고 바로 다음 날 바로 좋아지는 걸 보니까 그것도 그 염증도 금방금방 좋아지더라고요. 순식간에 좋아지는 걸 보고 아 참 큰 보람이다. 그런 느낌 기억이 납니다. 마지막으로 그럼 여쭤볼 게 자리에 관광을 유지하는 그 비법이 오래 서 있는 걸 피해야 되고요. 피치 못하게 오래 서 있을 때는 가치발 운동 오래 앉아 있는 직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의료용 압박 스타킹 일명 스튜어디스 스타킹이라고도 했어요. 오 그때 당시 김 실장도 옛날에 비행기 사무장을 했지만 그때도 많이 신었죠. 근데 뭐 일부 회사에서는 그걸 미용사 못 시켜 한다는 회사도 있었는데 그랬나요? 아 그리고 아마 내가 듣기로 경쟁사에서 그랬다는 말을 들었어요. 넘어갔다 두면 주인이야. 좀 프리하게 한 회사가 오히려 망하는 그런 경우네요. 신명을 이야기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. 네 오늘 이렇게 아이의 플라 뷰티 김승진 원장님과 두 번째 잠복성 하즈정맥류까지 또 속속들이 다 캔 것 같아요. 여러분 혹시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원장님한테 이렇게 원장님 뭔가요?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. 오늘 수고해 주신 김군지 원장님 감사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도 너무 친절하고 또 재밌게 해 주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아이의 플라 뷰티 다음에 또 재밌고 아주 유익한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. 앙지연이 아이의 플라 뷰티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눌러주세요! 지금 바로 누르라고! 오늘 엎겠어요? 오늘도 원장님이랑 진짜 재밌게 인터뷰 한 것 같아요. 두 번째 만나니까 더 원장님이 또 가까워지고 혼내진 것 같아서 약간 속 얘기도 더 들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아이의 플라 뷰티 세 번째에서 만나요. 더 재밌는 영상으로! 예에이! 빠이빠이!